아직은 물체를 안 잡으니까 막 흔들려요. 지금도 아주 잘 되시는데 뒤로도 각도가 더 많이 나가시고 저기 장정희 씨보다도 훨씬 뒤쪽으로 쭉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왼발로 서고 오른발을 당길 때는 이렇게 제가 느낌의 자세가 똑바로거든요. 근데 오른발을 하고 왼발을 할 때는 자세가 지금 이렇게 똑바로지 않다고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거는 제가 어디 골반이나 뭐가 잘못된 건가요? 양쪽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그래서 평소에 주로 많이 다리도 이렇게 공차는 다리도 다르듯이 양쪽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안 되는 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차이가 나는 게 크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저는요. 이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허벅지 근육뿐이 아니라 여기도 당겨지면서 아주 운동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참 좋은데요. 여기도 당겨지는데 팔도 사실은 잡은 팔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쭉 뻗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스트레칭하는데 전신 운동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운동은 앞에 엉덩이 관절 구부리는 그 운동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고기 느낌을 갖다 이렇게 잘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앞에는 잘 보셔야 되고 좌우로 틀어지지 않고 잘 되셨고요. 앞쪽도 각도도 좋고 조금 더 잘 되시면 조금 더 당겨서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릎이 뒤로 조금 더 빠지면서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당기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 근육입니다. 지금 당겨진 느낌이 있는 근육. 앞에 근육 포함해서 깊숙이 있는 근육. 그 근육을 이제 늘리는 그런 거죠.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뭐 우리 이렇게 한번 마사지 한번 할까요 이거. 아니 처음에는 정말 당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몇 번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좀 시원한 느낌이 나요. 야 그런데 우리 체험단 여러분들 정말 잘합니다. 자 우리 최옥희님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교수님 저는요 지금 방금 배운 이 동작을 집에 가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의자 대신 가구나 벽을 잡고 이 동작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고정된 게 좋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 위험하지 않는 것도 주변 잘 보시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잘 살펴보시고 그런 가구나 벽 잡고 하셔도 됩니다. 네. 이제 오늘 허리 디스크 완화에 좋은 체조를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허리뿐 아니고 골반이나 다리 근육도 많이 종용되는 것을 오늘 알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걷기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걷기 운동도 허리 디스크 완화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걷는 것이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허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체중 감소 지구력 향상입니다. 그래서 허리 주변 근육 강화에 직접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직 의문이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통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허리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 걷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렇죠. 네.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허리 디스크를 완화시켜주는 체조.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의할 점이 뭐가 있나요? 그 남들이 좋다고 다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하셔야 되고요. 또 하다가도 불편한 게 느껴지면 중단하셔야 되고 네. 하고 나서 이제 당기는 느낌 이런 것들이 한 2시간 정도까지 유지되는 건 괜찮은데요. 그 다음 날까지도 아프고 날카로운 통증, 뻗치는 통증이 있다. 이것은 조심하셔야 되니까 오늘 배우신 거 범위 내에서 본인 느낌 잘 기억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뭔가 통증을 느끼는 건 좋은데요. 그 통증이 2시간 이상 간다는 거는 무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좀 조심해 주시면서 이 동작 다시 한 번 보시면서 천천히 꼼꼼하게 따라서 해보십시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한번 넘치게 됩니다. 잠시만요. 바다다다다. 잠시만요. 제발. 잠시만요. 잠시요. 잠시만요. 이 동작 많이 하시면 표정이 입니다. 이번 주 주말도 즐겁게 보내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목디스크 예방의 좋은 체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고호를 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루 30분은 더 목돈틴! 맘도틴틴! 우라차차!